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뷰가 괜찮다 전통 불교 가람배차가 하나도 안맞아요. 바다에 간을 세우지않고 아 그냥 장식용이 아니고? 네 음악으로 영분도 다 먹게 될 거잖아요. 음악으로 음악으로 음 이처리 음악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즘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하고싶은, 되고싶은 직업? 오이가 유튜버래요. 콘텐츠의 다양화에 아이들이 재미가 느껴야. 그런가봐요. 짜증이 나고, 공무원이. 공무원은 없다. 있을 것 같아요. 10위쯤은. 중국 스타일이죠? 네, 그러네. 차 혼자 달래? 아니면 그냥 그냥 나갈까? 그냥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청삼포로 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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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많이 하세요. 안되지 않고 계속 6개월, 1년이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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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안해주고 기다리. 한 번 더. 이거 좀 더. 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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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아, 소매도 있구나. 약수처를 하나 개발하셨네. 응. 약수처를 개발. 작년까지만 해도 못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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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한국사람들이 꽤나 많이 담아맞은데, 이 스타일은 여기 와서 처음이에요. 여기서 우리 넷이 찍자고 딱 중국에도 좋아한가봐요 점심 전에 하나 먹었고 그러면 해가 줄 때 중국 사촌 또 아깝다 중국 사촌은 북한의 여왕입니다 북쪽 사촌에 하나씩 집중하는 여왕인 중국 사촌 한국 사촌 또 조금씩 늘어나는? 저 없던 아이템이에요. 밑에 들어가는 아이템도 새로 생겼고 저도 이제 쓰고 하는 것은 대버름 연마 하나 또 생긴 것 같아요. 이쪽에 이 절에 기획하시는 분이 되게 머리가 퍽퍽하죠. 어떤 형태로든 시주를 하게 하고 돈을 불전하면 느껴맑니다. 사업과 기질이 있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이만큼 키워낸 것 같아요. 이 절이 관세음보살 산이에요. 머리에 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나 맘이 다 관세음보살 할 때 그런 거에요. 12주시. 아 이거 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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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번 갈게요. 네. 별로 그만. 네. 뭐해. 여기에서. 구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런데 놈뿐가 적어가면 된다. 빨아. 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